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하나님의 보자는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의 보자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의 보자를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보자라고 하는 말 주님의 보자라고 하는 말이 79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보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전후 음맥을 살펴보게 되면 찬양, 경배, 엎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자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자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겔도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자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자 주변에 내 생물이 있었고요 그 내 생물을 보게 되면 그 내 생물의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겔 1장 1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 나오는 내 생물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겔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내 바퀴가 언제나 내 생물들, 천사들과 함께 있었고 내 생물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보자에 바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인 내 생물들에게 왜 바퀴가 있을까요? 바퀴는 고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때로는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자를 펴시고 좌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앞에 보자를 펴시고 우리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는 저 은하수 세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보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은 뭘까요?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자 앞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자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푸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는 그 신로를 향하여 바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28편 이 1절과 2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 아니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태도와 자세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내가 존경하지 않는 하찮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달라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탁할 때의 모습과 거절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영거포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다이슨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이슨 인생의 황혼기에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여러분 그게 뭐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구태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이슨 그 아들과 싸우지 않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비덴 다이슨의 심정을 아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이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지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자신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향할 때 다이슨 하나님께 나와 부르지저 기도했을까요? 누구에게?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저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요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요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이슨 그 요하 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반석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반석이여 자신의 목숨이 이업을 받고 있는 그 절박한 이기 상황 속에서 다이슨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여라고 부르고 기도했어요 10편 18편 2절도 보게 되면 다이슨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요 10편 18편 31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당당하게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와 이엔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영원히 여동치 않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이슨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10편 143편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 여 석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음부예요 무덤이 뭐예요? 참담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은 자처럼 죽은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이 부르지는 기도에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내 자신의 처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슨 전쟁터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고 창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시체가 버려져서 썩어져가는 걸 무시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가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이슨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이슨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간절하게 부르지서 기도하면 옆구리 치면서 하나님 기먹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기의 상황에 다이슨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부르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지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지질 때에 지금 다이슨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언약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는 그 신로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간절히 부르지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출애국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호수와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어떻게 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지없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몇 번 시도해봤겠죠? 손을 들면 이기네? 내려오면 또 지네?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후를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요호수와의 군대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요한지씨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요호수와의 군대가 승리를 하였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한한 전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쳤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한 이후에 재단을 쌓고 요한지씨라고 불렀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한지씨라고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레우크 17장 16절 그 말씀의 각주를 보게 되면 이번에 각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의 보호자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좌에 얹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맹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없이 내가 손만 들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이제 나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그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도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손만 들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예가 3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음과 손을 아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이 아울로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와의 보호자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법문도 보게 되면 다이 또 그런 이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만났을 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싸움의 현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싸움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셋만에 라고 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우리의 삶의 일토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의 승리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때에 여러분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현장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내가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강박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탄의 경관이 무너질 것이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다이선 인생의 이 길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은혜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아말레카 싸울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기적은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꼭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섬tak 성경의 능력을 높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높여 사서 성경의 능력을 높여 사서 신경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